안녕하세요 글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품 지원을 도와주신 브랜드 어떤 것도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품 지원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거나 할 필요도 없다 따로 영상 만들 필요도 없고 노출할 필요도 없다 좋은 일을 쓰는 거니까 흔쾌히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또 그러기에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고맙고 그래서 오늘 겟레디를 만든 거고요 제품은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제가 매년 연말마다 네이처 레퍼블릭하고 제품을 선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청각적으로 불편한 청소년 친구들 강의를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강의를 하는 김에 이 친구들이 나도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을 써봤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브랜드에 이제 3월달부터 요청을 드렸던 거 같아요 3월달부터 이제 그 복지사 선생님하고 메일을 주고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상상을 해왔던 거죠 아 이 제품을 쓰면 좋고 이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브랜드에다 이제 제품을 혹시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지원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진짜 감사하게도 오늘 가기 전날 퀵으로 보내주신 브랜드도 있고 단 1초에 망설임도 없이 전부 다 도와주셨거든요 브랜드에서 자유롭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친구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선물했으면 좋겠다라는 맨션을 대부분 다 주셨어요 거의 다 정말 다 다른 회사의 다른 브랜드들이지만 정말 다 그런 제스처를 취해주셔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이 모습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 오늘 친구들에게 선물하는데 도움을 주신 브랜드의 제품들로 사용한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영상을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스크팩 붙이고 있고 더마토리의 프로 아쿠아 히알던 밴드 마스크 이거 파란 팩이거든요 초록 팩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두 번 정도 소개해드렸는데 진정을 위한 초록 팩도 있는데 수분 공급하고 피부 장벽에 도움되는 그런 마스크도 있어요 저는 진정팩을 올리브영 오늘 드림에서 구매를 하면서 잘 쓰고 있는데 수분팩도 나쁘지가 않아요 진짜 괜찮거든요 화장이 잘 먹어요 밀착력도 너무 좋고 때 보면 수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장난 아니죠 저희 청소년 친구들 아이들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마스크팩도 도마토리에서 보내주신 10장을 담아서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선물로 줄 예정이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바르기 전에 설명드릴 게 비플레인 녹두 클렌징 오일 이 오일 같은 경우는 도마토리 마스크팩을 붙이기 전에 제가 클렌징을 해줬어요 블랙헤드 쪽이랑 턱 쪽 각질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롤링을 해주고 유화시켜준 다음에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잘 만든 오일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고 이제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도 막 이제 그날 저녁에 뭐 써봤는데 인생템 찾았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괜찮은 오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광고 영상 속에 심의상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안 자극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편안하고 피부 결 개선이 되는 클렌징 오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광고에서는 또 심의에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장점만을 갖고 있는 오일이거든요 초록색인 이유가 천연 색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일부러 색을 넘는 오일도 있거든요 색이나 향류를 근데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오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피부 결이 결이 일단 이걸로 결 개선이 돼요 기초를 먼저 바르기 전에 클렌징으로 먼저 이걸로 결 개선을 하실 수가 있어요 허스텔러의 원더베지 주시 트리트먼트 에센스 이거 이제 다섯 병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만능 에센스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게 오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역시 허스텔러에서도 바로 당일날 퀵을 보내주셨어요 퀵으로 이렇게 제품이랑 이어 바이 핸드크림도 정말 좋았는데 이 핸드크림 두 개를 보내주셨거든요 좋은 거 하나만 레이어링 해도 정말 충분하게 청소년들은 보습을 느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딱인 에센스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애정하는 에센스이고 유튜브에도 여러 번 추천드렸을 정도로 잘 쓰고 있는 에센스거든요 보습력이 있고 산뜻하면서 수분감이 이렇게 쫙쫙 채워주는 이런 에센스 하나만 잘 만나도 덧발라져도 충분히 보습은 이루어지는데 헤어 에센스로 써도 되고 바디 오일 대신 써도 되고 물 같은 에센스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발라주시고 두드려주셔도 돼요 화장솜 팩으로 써도 좋고 미스트로 사용하셔도 좋고 웬만해서 막 가격대 있고 비싼 그런 워터 에센스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진짜 딱 물 같은 에센스거든요 보습도 채워주고 이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딱 핸드크림까지 같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AWARE의 스킨 브리딩 톤업 선크림 몸에도 이 선크림을 발라요 생활자외선도 막아주는 비건 톤업 선크림이어서 정말 애정하고 좋아하는 제품이고 한 톤 맑게 되는 톤업이고 제형도 정말 부드럽게 녹는 제형이어서 자외선 차단 지수도 확실하고 선크림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몸에도 닿는 게 자외선이고 얼굴 전체적으로 닿는 게 자외선이어서 저는 특히나 더 선크림을 진짜 꾸준하게 발라주는 것 같아요 햇빛이 정말 세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날에는 집 안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거든요 왜냐면 생활자외선까지 막아주니까 지금 이쪽만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퍼프로 일단 바르고 있는데 1초 거의 2초 3초 거의 3초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손에다 해도 거의 이렇게 흡수가 돼요 정말 빨리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양쪽을 보시면 톤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청소년들이 쓰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선크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요청을 드렸어요 정말 망설임 없이 제품을 또 보내주셔서 어이에도 진짜 감사드려요 청소년들이 하기 괜찮을 만한 화장을 제가 가르쳐주러 가야 되는 건데 저처럼 이제 노화가 오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청소년 아이들 피부 그 자체의 색이 뿜어나오는 색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색을 적당히 살려줄 수 있는 베이스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어워웨어밖에 없더라고요 다니는 피부과가 있는데 피부과 선생님한테 선물로 하나를 드렸어요 본인 병원에서 판매하시는 것보다 이 제품이 더 좋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실러로 여기 살짝 흉터를 가렸고요 지난번에 같이 기부 도와줬던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블렌딩 아이즈 뉴트럴 브라운 두 컬러 이 두 컬러 섞어서 눈썹을 제가 어제 브로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바르기가 너무 신나요 투쿨포스쿨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가면서 예쁜 제품들을 많이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입술만 바르고 입술은 에스쁘아의 노웨어 글로우 립밤 이것도 진짜 자연스럽게 혈색이 들면서 각질을 싹 잡아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쉐딩은 롬앤 롬앤의 베러 댄 쉐입 오티 그레인 진짜 많이 쓴 제품이에요 쉐딩을 해줌으로써 이제 이제 얼굴이 한 4센치 얼굴이 작아보인다는 페이크 쉐딩을 해줄 거예요 쉐딩으로 그냥 얼굴 재건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제품 지원을 도와주신 브랜드들 제품들을 하나씩 더 있거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제품 지원을 해주신 브랜드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네이처리퍼블릭의 블랙빈 안티에어로스 샴푸 제가 아직 인생이 더 많이 남아있지만 더 살아야 될 인생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템이라고 저는 이걸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든 샴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통째 제 돈 주고 이제 사용 중인 샴푸일 정도로 잘 쓰고 있는 샴푸이고 친구들한테 이제 전해줄 선물이 뭐가 좋을까 하는데 당연히 1순위로 이 네이처리퍼블릭 블랙빈 안티에어로스 샴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괜찮은 샴푸이고 엔시티 키링까지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이처리퍼블릭하고는 이제 좀 정이 쌓인 것 같아요 정들어버린 그런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모레모 포맨 스타일링 세럼 S랑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이 두 제품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은 작년에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될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제품이고 스타일링 세럼은 라이트한 질감이고 포맨 제품인데도 여자분들이 사용하셔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될 정도로 라이트한 질감에 향도 머스크 우디 향이어서 드라이하기 전에 발라줘도 좋고 이렇게 드라이 후에 발라주면 너무 윤기도 잘 나고 그래서 오늘은 블랙빈 샴푸로 샴푸하고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에센스로 트리트먼팅 해주고 살짝 젖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스타일링 세럼 발라준 거예요 저는 너무 이 조합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조합으로도 친구들이 썼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브랜드에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하게 또 보내주셨어요 10개씩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제품 지원해주신 제품들로 마스크팩도 붙이고 기초도 바르고 톤업크림도 바르고 헤어도 만지고 해서 이제 다 끝났고요 2시 강의인데 지금 12시예요 근데 미리 가서 이제 준비도 하고 여별 포장으로 따로따로 포장해서 친구들한테 줄 거예요 너무 기뻐요 강의의 모습이나 뭐 그런 거는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사진으로는 남길 수 있을지 왜냐면 이런 유튜브에 영상에 나오는 걸 꺼려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랜드에서 제품들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을 저는 오늘 정말 정말 기분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려요 오늘 영상은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고 브랜드에서도 영상을 뭐 굳이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자유롭게 써라 좋은 일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한 상황인데 저도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 담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유롭게 써라 그래서 어떤 영상으로 이런 영상으로 이룰가 이런 영상으로 아멘